얼터머 비즈니스 기한은 총 2천만 유로까지 벌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유로로 고정되어 있으며 BSP 환율에 따라 지불되는데 BSP는 보유할 때 얼터머 1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큰입니다 이런 기회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랭크의 상징이 보석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레벨에 도달한 모든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성장을 장려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랭 보너스로 얼터머 비즈니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성공과 빠른 성장을 기원합니다